아 뭐 오늘 그 그로세 아울렛에서 장을 좀 봐왔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8개 1불 그리고 요거 이 치즈스픈 모짜렐라 치즈 30개짜리 850g 이네요 이거 4불 그리고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꺼요 이게 2불 이거는 조금 고급인 것 같아요 예 1.5불 이제 뭐가 좋다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고기를 하도 안 먹어 가지고 고기를 한번 구워보려고 요거 좀 기대 처음 샀는데 돈 많이 줬어요 이렇게 채끝등심 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뉴욕스트리프 네 이건데 가격은 파운드에 9불 이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11불 이라고 하면은 어 1.2 파운드 니까 뭐 한 600g 되겠네요 딱 한 뭐 한근 되겠네요 아 근데 이게 대부분 코스코 라든가 뭐 이런 데서 파는 것들은 그 뭐야 고기가 좀 일정하게 생겼잖아 지방도 일정하고 뭐 크게도 일정하고 근데 얘네는 고기가 이 팩에 드는게 다 다르더라구요 네 그리고 그나마 좀 지방 있는 걸 제가 골라 온 거에요 이거 사실 고기가 지방이 좀 있어야 그래도 좀 고소하고 향을 잡아 주거든요 요 비계 요 요거 팩 요게요 그래서 또 고기가 더 맛있어요 향도 잘 잡아줘서 한번 나중에 네 저거 뭐 그릴링 할 때 한번 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막은erve 몰래 cosa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